으 자 드래곤캐스트 10 오프라인 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게 오프라인 아니고 따른 거 있는데 이번에 솔로 플레이로 뭐 나왔대요 전용으로 자 또 케어 에닉스 에서 만들었구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드래곤캐스트 를 시리즈는 드래곤캐스트 11 밖에 안해봤거든요 11 s 그 더빙되어 있는거 해봤는데 그건 재밌었거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습기 에어 에닉스 에서 만들었구요 올렘이다 올렘 흐흐흐흐흐흐흐흫 거기에 내가 뭘 좋아해 안좋아하는 벌어진 일이요? 저요? 내가 입 벌리고 있었어? 아아이 뭐 얘네들 뭐 맨날 부금이 이거 똑같애? 어? 이거 10일에서 나왔던거 그거잖아 아이 뭐야 이거 파엠도 맨날 똑같다고? 파엠은 다른데? 파엠이 뭐가 똑같애 얘를 따봉 겁나 좋아하데요 hai heel 들케 11 보다 캐릭터들이 뭔가 매력이 없는데 어 캐릭터가 생긴게 좀 매력이 없네요 왜 11 보다 매력 없는거 인정하십니까 캐릭터는 생긴게 좀 어 그렇네요 야 듣게 10에 5종 종의 각서 오프라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으 듣기 10이라고 비슷하네요 뭔가 그 또 어 풀려 환경 으 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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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5 6 6 6 6 6 7 6 6 카메라 조작 으 으 대충 해 그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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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7 제한플레이는 뭐에요? 지금부터 당신의 캐릭터와 당신과 함께 생활할 형제 자매 캐릭터의 두사람의 캐릭터를 만듭니다. 오.. 당신의 캐릭터 스타일을 선택해 주십시오. 아 남자라 할거냐 여자라 할거냐 고르는거야 이거? 여자라 할까요? 최형? 최형 당연히 어른을 해야지 뭐 응해요. 이게 기본인가 보다. 이거 바꿀 필요 있냐? 진짜.. 아 머리가 다 마음에 안 드는데.. 5번으로 가자 그냥. 아 머리 색깔 바꿀 수 있네. 그냥 기본으로 해. 아 그냥 기본으로 해 그냥. 목소리? 목소리 어떻게 듣는데? 여자라 승리. waż 0 0 0 0 0 0 0 8번 아니면 10번 가줍시다. 8번 가자, 8번. 10번이 차지다고? 8번 해, 8번. 이름? 송순이 해, 송순이. 아, 형제도 골라야 돼? 아, 형제는 또 왜 골라, 갑자기. 뭐야, 이거. 남동생 있다가 칩시다, 그냥. 응애 있다, 응애. 대충, 대충 골라. 이름 몰라, 아직. 응애로 가자, 응애. 응애로 가자, 응애. 흠, 어흥.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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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하하. 야, 뭐야. 뭐 타고 오는데? 이거 드래곤 퀘스트 10 해보신 분 있나요 혹시? 당연히 없겠죠? 이거 오프라인으로 나온거 처음 아닌가요? 온라인 온라인 게임 아니야 이거? 10은? 아 있다구 따로? 아 올프라인 일본판 22년에 먼저 나왔어요? 왜? 왜? 나는 왜 못 헤어져 도, 도우시데? 흠, 그거는... 뭐야 활력의 콩? 아 왜 불러 어? 꿈을 꾼거야? 열 배를 늘려주겠다는데 챗돈으로 안 들어갔어? 열흘 열흘 똥 확실히 확실한거는 득회 10일보다 역시 딸리긴 하네요 예 왜냐면 이거는 그거니까 뭐 아예 새로 만든거 아닐거 아니에요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여기가 마을인 것 같습니다. 저기가 최종 장소 같고 느낌이 저기 빛나는 데 있잖아 아니면 뭐 가야 되는 곳일 수도 있고 다음 목적지 모르겠다면 분홍색 말품성이 표시된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힌트를 드릴 수 있습니다 타라라? 물어봅시다 아 된거야? 상아 데리러 가야된다 다리 건너 언덕 위에 언덕 위에 있대 다리가 어딨죠 근데? 저기군요 이나코? 응혜씨가 연구소에 실패한걸 상아 데리러 이바님한테 갈거라고? 아바님이구나 하나만 얼마나 무서운데 기도해준데 crave 40 faculty 하늘간 여기다 너는? 아바님이 bullets ṣ 아무리 아바님이 아바님이 연료 VI 안녕하세여 송순이 씨 아바님께선 지금 방에서 지고 계хо 만나 뵐 수 없습니다. 옆방에 계시는 신이 신이님께서 이야기를 들어줄것입니다. 옆방 잠을 방해하지 말래. 아바 할머니께 상아하러 오셨다고? 아, 응애씨가 연금실에 실패해서 활렬콩을 못쓰게 만드셨군요. 사정은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아기가 있어서 하시는 일이 아니니까 할머니도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최근 들어 몹시 우적하신지 방에 틀어박혀 계셨어요. 참, 상아하러 오셨다고 했으니까 기왕이면 송순희씨가 해주셨으면 할 일이 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이 마을 안에서 말랑한 겹겨와 말린 해독초를 모아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구할 수 있대. 마을 사운드에 들어오면 카메라 회전 자동 아닙니다. 제가 회전, 제가 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 저기 상자있다. 말랑한 겹거는 물레방악관이 있다는데? 해독초를 영감님? 빛나는 불구에 가네. 빛나는 불구에 가네. 빛나는 불구는 וא Crazy! 이거 상자, 상자. 52원? 주세요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인가? 맞네 주세요 말린 해족초 근데 나중에 드래곤 퀘스트 12가 나오잖아 나왔는데 드래곤 퀘스트 12라고 차이 거의 없으면 욕 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예 아우 목이 날아다녀 빨리 만들어 예옹 예옹 오바아사마의 옷도 항상 제가 만들고 있어요 됐다 됐다 何故? 何故? 香りも肌触りも申し分ない最高の安眠枕の完成です! 集めてくださったもみがらとお茶の葉の効果でおばあさまもぐっすり眠れるはずですよ! さっさっさくおばあさまに使っていただきましょう! 何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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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やっと眠れそうなところだったのに、よくもくだらんことで邪魔したな! す、すみません。実はハツラツマメが亡くなってしまったので、その代わりになればと思ったのですが… あー…失敗した。 あー…失敗した。 いや、では… 今は… 今は… 何故? 何故? 우리에게 할 얘기가 있다던데 응애는 어디갔어? 응애 지금 어? 도망갔잖아 활력 공 다 터뜨리고 야 저거 상자 먹어 옆에 옆에 상자있다 잠만 잘자네 이씨 뭐 잠이 안온데? 어? 할머니 미쳐가지고 그냥 어? 야 이리와봐 들어갈 수 있나? 오케이 들어와가지고 먹고 도망가 아이 똥템이네 약초밖에 안주네 아웃이 끝났는데 엔딩 봤는데 북동쪽에 있는 숲에 가져간다 북동쪽에 있는 숲에 가져간다 뚜루루루 뚜루루루 아 뛰는게 있네 아이씨 뭐야 흐씨 걸어다녔던거였는데 난 이게 뛰는건줄 알아 키움의 땅 오비인가 이거? 왜 정말 다행인거는 전투부금이 전투부금이 그래도 그 부금은 아니네요 극혜 10일 때 썼던 부금 있잖아 그건 아니고만 아 주문이 없어? 특기도 없어? 때려 찡! 3밖에 안나네 미스 너무 약한데 딜이 미스 왜 이렇게 안죽어 이거? 내가 약한건가? 아 몇대 때리는거야? 아 몇대 때리는거야? 자식들이? 거의 다 잡았다 따아 딜이 너무 약하다 지금 아 이거 잡으면 바로 내벨업하겠는데? 뭐야 내벨업 안해? 이럴수가 이 슬라임이 더 납.. 잡기 더 쉬운 몸 아닌가? 채취 포인트 낙초를 손에 넣어 한번 좌우올까? 확실히 약하네 얘가 확실히 약하네 얘가 근데 겨우 어 내벨업 야 힘이 4나 올라가? 1업 했는데? 겁나 많이 올라가네? 호히미를 익혔다 뭐야 어? 아니? 이거 힐이네 아 뭐야 이거 힐이네? 하이씨 죽여 어? 크리터였다 응 어? 크리터였다 랜덤 상자 랜덤 상자인가? 케아라 모자가 완성되었다? 케아라 모자에 손에 넣어 어 오 오 오 나한테 주는걸? 저녁 ぉ 활력의 콕을 다 써가지고 너를 재짓기하려고 하려는 것 같은데? 응애가 동료가 되었다 하늘의 민족, 용족 용맹의 민족, 인간 용맹의 민족, 용맹의 민족, 엘르, 거미의 민족, 인간 신께서 내려진 이 넓은 세계에서 우리는 모습이 나는 동료조가 임하여 서로 도움해서 함께 살아갈 것을 내밀어 있다 동료들의 모습 넌 얼마나 쎄냐 보나마나 딱봐도 커져지겠죠 어 뭐야 왜이렇게 쎄 딜이 딜의 상태가 그리 터진건가 방금 왜이렇게 쎄냐고 나보다 더 쎄 여유다 요 요태된 거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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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 사람들이 뭐라는데? 거북님에 계시? 이게 이게 왜 거북이 거북이가 왜 있냐? 뭐가 뭐냐? 어? 어? 드래곤볼 작가라서 그래요 드래곤볼 작가 드래곤볼에도 그 거북이 나오잖아 그 거북도사 어허 그래서 여기도 거북이가 나오는거에요 응? 왜 망한다고? professional 시간은 것이 없었죠 깜빡이란야 깜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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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깬기 깜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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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와라 나하고 주의.. 나하고 또 응해겠지 뭐 그럼 그렇지 왓의 종이의 신의, 오는 씨, 그리고 오는 씨, 이 3명이오 가장 큰 죄악은 그치까지 이동되어 있는 이 왓이, 이 왓이, 하나님과 함께 에테이레의 나무 란을 지키기 오오, 아바사아가. 야 겨우 한 마리 가지고 한 마리 가지고 왜 쫄아 식물같이 생겼구만 저거 아까 내가 잡았던 애잖아 파이어볼 어? 결계력 흉겼다고? 어? 결계력 흉겼다고? 어? 네 가자관에 바로 신이가 동료가 되었다 돈 27원 4기 4기 어어어어어어 구리검 월개수 지팡이 청동검 와 데미지 개센데 24? 돈이 없네 근데 야 구리검이라도 하나 사자 모자, 갑옷, 모자나 사. 마을에 살았네 비상금이요? 마을에 살았네 비상금이라니요. 제가 이 마을을 구하는 전사, 전사인데 지금, 20원도 안준다는 거야 지금? 30원인가 20원인가? 20원인가? 아 슬라임 너네는 안돼 상대가 명력을 들어라 전력을 다 하자 명력 아 얘는 못 바꾸나 근데 명력을 다 하자 홍게임 같아요? 그렇게 그럴만해 어? 메라? 아 화용우력 아니 얘 왜 이렇게 세냐고 펀치 때리는데 무슨 치밀하잖아 캣 오케이 내버려 이름 없는 초원으로 가면 안되지 않나?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어 상자들 마법의 선택 저기로 가야되는거 맞나 본데? 저기로 가야되는거 맞나 본데? 저기로 가야되는거 맞나 본데? 이 친구 좀 쎄보이는데? 이 게임은 뒤치기 없냐? 이 친구 좀 쎄보이는데? 저기로 가야되는거 맞나 본데? 저기로 가야되는거 맞나 본데? 저기로 가야되는거 맞나 본데? 아 응애 4배 7이야? 아 그래서 데미지가 센거였구나 아 그래서 데미지가 센거였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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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차이가 나나 했어 아 으 있어요 어 아 으 4.5. 얘나 4.5. 오크야. 오크이네. 어어! 좀 센데 얘네? 24 난데 알았었테미. 어어? 사귄대 얘네? 몰라서 했네 얘 언제까지 4로 때려야 되냐 나는 아 좀 아픈데 한 번 더 한다고? 어 경치 많이 준다 새로운 주문을 외워 익혔다 지.. 자오? 자오.. 재살리는 걸 벌써 주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극초반이 있는데 왜 이렇게 몹이 많아 이거 오크가 많은데? 주인공 힐러냐고요? 아니요? 딜러.. 당연히 딜러 아니니까요 자 얘 먼저 사면 오 뭐야 거의 전체 공격이네 가끔 동료 한 명을 가끔 HP 힐러로 되살린다 뭐야 벌써 살리는 기술이 있다고? 아니 뭐야 주인공 진짜 힐러야 설마? 아 막았어 이런 짱 짱 짱 짱 짱 짱 짱 짱 짱 와 24 달았어 겁나 많이 나네 그만 때려 끝 참 피해! 아 피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안 죽어 이거 아 한 대야만 더 때리면 잡을겠는데 아 힐하지 말고 때리라고 헤헤 어 자꾸 힐을 해 왜 헤헤 어 어 어 어 어 어 니 호이미? 아니 왜 헤헤헤 공격 기술을 안 줘요? 공격 기술 좀 주세요 저것도 힐 아니야 저거? 이 골렘 뭐야 이거 빛골렘 하나 있는 빛골렘 빛골렘 힐 빛골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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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빛골렘 빛골렘 뭐야 약한데? 개인처럼 오오오 클리이이이이 32 끝 뭘 미리 말씀드려 어머나가 기억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억나는 것을? 면충의 운명으로 흘러내려야 할 것이든 죽는 것은... 그냥...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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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죽을 것이라고... 그것은 나도 알아듣는 것 같지만 말하는 말을 받으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그렇게... 그 최악의 겨우가 이제 나오는거에요 그 최악의 겨우가 이제 나오는거에요 응 그 상자에 있다 슬라임 포이미 슬라임 얘 힐러다 딱거든. 얘 먼저 죽여야지. 쏙은 시체. 쏙은 시체. 때려! 끝! 아.. 맞다 얘네 언데드지? 와.. 최대 120까지 회복시킨다고? 뭐야 이거.. 아 조금씩.. 이거 안써지는데요 상대방한테? 안되는데? 타겟이 안돼요 힝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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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벨 힝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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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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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딜이 세지긴 했어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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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마법 좀 줬으면 좋겠다 전체 마법 아니 그냥 마법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을 주던가 기술을 왜 기술이 한 개도 없냐고 나는 왜 힐 밖에 없냐고 이리와 이리와 턱! 좋아 하늘의 민족 용족 원함은 저편 세계를 지키면 성수론자재 이거 아까 읽었던 거 아니야? 아까 읽었던 거네 이게 여깄지? 재밌는 거 아니야? 텐스의 꽃은 이 방향이 아래쪽으로 있었어 책에 쓰지않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그 방향이 열렸었는지 언제 그 방향이 왔을까? 아이고 물? 느낌이 보스전인데? 아이고 물? 얘는 뭐야? 야베레? 마독이 배들러 마독이 배들러 마독이 배들러 마독이 배들러 마독이 배들러 마독이 배들러 오우씨 좀 아픈데? 이십? 여기서 크리 한번 딱 터져주면 좋은데 아 뭐야 이거 언제 일어나? 왜 안 일어나 이거 이따 히라모 쓰죠? 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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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가면 무나히 이기지 뭐 센 공격이 없어가지고 저 친구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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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만 때리네 근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넋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턴에 잡을 것 같은데 잘 가라! 안 죽었는데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れよ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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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こで、 하나도 안남았나? 뭐, 얘네 죽는거야? 가버려 뭐, 얘네 뭐, 얘네 엄마가 다 닦아 난 무슨 말이야 뭐, 저거 우리의 에덴의 사람들은 흐뭇한 옛날에 자연스럽게 일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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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이 요구 목표 이 government 메이크업 포바 정의 자신 International 왕 이제 어떻게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제 마지막 희망 꽃조차도 이제 뭐야 아니? 어? 저기 하나 남았는데? 아니 저게 보이잖아 빛나고 있잖아 지금 하나 저게 보이잖아 빛나고 있잖아 저게 보이잖아 이거 그, 그, 그는 그는 하... 이상해. 하... 이제 또 저것도 없어지는 거 아니야? 저것도 없어지면 웃기겠다. 갑자기 또 다른니야 나타나가지고. 이거 뭔데? 이거? 또래곤캐스트 10 오프라인 체험판 체험판.. 체험판인데? 좋았다.. 너희도 역할을 지켜보았다. 물론 여기에서 텐스의 꽃을 찾는 것이 너희들의 역할이었다. 형님, 너희도 여기까지 데려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꽃을 어마이터에게 전달하지 않으려면... 금방 시작하자. 태고의 셈. 한 번에 마을로 가는 건 없나요? 하긴 없겠지. 초반이니까. 걸어가야돼. 마을까지. 이럴수가. 마을까지 걸어가야돼. 다행이들 몹은 안나오네. 뭐지? 왜케 어둡냐? 아아! 뭔지 알겠다. 마무리 없는 이유를 알았어. 마무리 벌써. 마을에 쳐들어가가지고. 마을이 멸망했네. 아아. 예언대로 되버렸네. 이미 늦어가지고. 어? 네. 지금 가미나리가 오지다. 호우각은. 무라는 호우각입니다. 이따가자. 이게 뭐. 4만원이랑 5만원을 팔. 아닌데? 얼마였더라. 아까 6만원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자격받나 내가. 6만4천8백원이었던 것 같은데. 옛날 풀프 가격. 10만8천5번을 팔. 7만2천8만원은 아니고. 없으 llam기. 6만4천8만5ВО. 어디까지 밥먹는んで. 열먼지 봐봐 열망했는데 막 예언대로 돼버렸네 가버렸어 가버렸어 뭐에요? 어? 봐봐 시간이 멈춘건가? 맞네 멈춘건가? 마사카 이거 싫어 형님 너희들 하나 하나도 안해봐 자 자연마 응애가 주인공 되는건가? 잊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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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른 데로 돌려버렸나 보네 뭐야 그럼 어떻게 된거지 아 잊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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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아 아 나 같이 가야지 띵왕이야 띵왕 띵왕이야 얘가 시간 건너기술법 내가 사용하는거였어 시간 건너기술법 내가 사용하는거였어 하지만 네즈미 1끼 이 며옹 네르겔을 하바면 이 며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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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말을 하고 하고 계시는데 왜 입을 너블너블 안거리시나 하고 있는건가 뭔가 입이 안받는데 그 랩 그 랩 그 랩 그 랩 그 랩 그 랩 그 랩 그 랩 그 랩 그 랩 그 랩 거북이에 바워바워로 버티고 있는거 와, 뭐야. 뭐예요? 하늘을 가른 건가? 갑자기 퍼지는데요? 독가스야 독가스? 독이 거북이 바워력 질이네 저건 뭔데 영혼 뭐지? 하... 영혼에는 완수의 사명이 남아있다? 아스트루티아 5신의 힘을 빌려주세요 너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의 성의 앞에서 어떤 모습이 생길 수 있을까? 뭐야, 다시 태어나야 돼? 바람의 민족, 엘프? 자연을 사랑하여 숲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 등에 작은 날개가 되는 뭐하는 모습이죠? 주문? 어, 뭐야, 환생하는 건데요? 엘프. 드워프. 엘프, 드워프. 물의 민족. 속박을 싫어하고 노래와 사랑을 중시한 그대는 날렵함과 강한 힘을 활용해서 사랑하는 자를 지킵돼 전력으로 싸웠다. 레디? 여기 뭐? 불꽃의 민족. 오, 거. 강력한 힘과 체력으로 약한 자와 동료로의 목숨으로 사는 거. 오, 거. 꽃의 민족. 푸크리포. 마력과 체력으로 타고난 그대는 전투나 제작보다 즐거움은 주관이네. 열중 썼다. 이거는 엘프 가야지. 엘프로 가야지, 엘프로. 뛰어난 주문술사를 많이 배출했대. 법사야? 엘프인데? 활 쏜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었어? 아, 뭐야. 진짜 환생하는 거네. 이럴 수가. 아예 모습이 바뀌어 버리잖아, 이거.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알던 그렘 엘프가 아닌데? 아이씨. 아, 여기서 좀 바꿀 수 있긴 하네. eso 봐. Okay. 파란색으로 가야 돼. 목소리... 똑같은 거 아니야? 목소리? 아까 그 거랑? 맞는 것 같은데? selected 내가, an student toalled baby? 가자 엘프인데 뭐 직업을 고를 수 있나 본데 전사, 승려, 마법사, 무투가 힘과 스피드가 출중한 최강의 텐션 사용자 손톱, 곰모, 부채, 장비관 직업습기, 모으기, 불굴, 부여, 불굴, 명상, 피살기, 예의가 도적 유량예능인? 분위기 메이크업 뭐할까요? 법사 갈까? 법사, 전사 강력한 무기의 장비와 공격 특히 회복 주문의 전문가 법사 가자 나하고 똑같은 이름의 엘프 여인이 세상을 떠났다고? 내가 개로 환생하는 거야 그러면? 아, 몸에 빌려서 새로운 인생 모험의 선을 받았다 근데 이거 게임이 초반이 좀 뭔가 좀 비극적인데 뭔가 죽어가지고 죽어가지고 새로 다시 태어나네 마을은 멸망하고 아스토티야 당신의 사명 당신의 다시 태어나네 진짜 엘프 마을로 왔네 아스토티야 너만 좀 천천히 젊은 천재 송순위 그 녀석은 가능할 것 같네요 그렇군요 그럼 조금씩 가르쳐주세요 그 녀석을 네 네 아 반갑습니다 뭐지 그 녀석이 그 녀석이 그 녀석이 죽을 수 없을 때 아니 뭐야 뭐야 닌자세요? 어? 뭐야 죽었어? 네 뭐 조금씩 배경을 해주세요 죽었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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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인공 호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하냐 뭐해 하지만 그 영혼이 나 다시 들어가가지고 내가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야 쇼어? 쏙 들어가버리기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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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아 모 아 아 그 아 뭐지? 도..뭐지? U-라,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아사 낙이의 의지와를 그녀는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네, Keki-chan 아무튼, 이것이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준에 내가 너에게 승리할 것 같아요 아사낙이는 어르신의 싱싱함이 많다. 아... 나도 많이 배우셨는데... 아카시장은... 아직 어르신의 싱싱함이 3년 남았지? 부럽다고? 투스 크루마울 메르켈? 그 기억은 갖고 있네? 갖고서 태어나서 다시 살아나왔네 이 쪽이 아니라고? 이 쪽이 아니라고? 흐흐흐 3수야 3수째 도전이야 마법의 약 마법의 약 1,000,000 골드 아사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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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기의宝 kalo굽으로 그 진심으로 아사척 그 부치로 막상 견톡을 이노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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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이 이제 쌤연어이!" 오늘 날이 여기까지 자세가 넘어요. 당신의 가축한 내orrow옷은 주사의 아들이 그리스도의 그녀와 주사의 그녀와 주사의 아사 낙입니다. 이 교회의 처음으로 한국의 가르침가 보내주는 여성만ishes 수당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 集まれ! わが庭の学びの人たちよ よくぞこれまで修練に励み頑張ってきた ここに集いしお前たちは 切削しよう 俺より若葉の試みを受けることだ 若葉の試みとは 古くよりこの学びの庭に伝わる最終試験 死を試す一次試験と 死を試す一次試験と この双方に合格した者には 本人のおかしが授けられ マラビの庭を卒業となる だが残念ながら 若葉の試みに不合格だった者は また一年修練のやり直しだ さて 前置きはこれくらいにして これより一時試験を始め お前たちにはこのツスクルの村を出て 知恵のやしろへ行ってもらう そこが知の試練の解除 この村の西にある出口から外へ出て 道なりに行けばたどり着けるだろう 村の外には魔物がいるからな 知恵のやしろへ向かうこともまた お前たちに与えられた人 さあ マラビの庭よ この庭で学んできた全てを見せてもら 行け! 試験は今始まったのだ お前たちに 私がネイルアファンは あっかい前に あっかい前に 私がネイルアファンは お前たちに お前たちに アファンが変わった それが об戦い とても 、お前たちに 隠す お前たちに そういって ी 에바인데 모자 4 뚝배기 4 아 처음에 열심히 사냥할 필요가 없었네 에벨이 초기화 되어버렸잖아 에벨이 초기화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여긴가? 아 올라가야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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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만한 대답이 아니라고 제대로 안했다고 욕먹었는데 쟤한테 내가 아기까지 해야 하라 내게 내게 난 안 보iet 난 안 갓 ㅎㅎㅎ 낫쏴 쉬었다 갑시다 얘는 탈락했나? 탈락했네 예예예 합격자 아아 합격자 발표한다고요 나도 내일 합격자 발표하는데요 아니 뭐 게임에서 떨어진다고 현실에도 붙어 여기가 여기가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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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정확히 이제 다행히 합격자 발표하십시오 여기서 성선이 아사나기 아사나기 그리고 큐뉴스케 세 명 나머지 다 탈락이야 첫이야 스토락 아다시 루우라스톤 두 분이 룰라 스톤을 주의하십시오. 이게 뭔데? 아, 순간이동할 수 있는 돌이네. 없어지지 않는데. 투스쿨 마을이 새겨졌습니다. 아하. 이제, 이제 1년 동안 또 해야 돼.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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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떻게 할까?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 흐흐흐흐흐. 시험이란 본디 그런거지. 이벤트는 이런 것이다. 너희들이 깨닫는 필요가 없습니다. 정신에 흩어져서, 세계지로 오케에 타드리.. 청아를 받아야 되는데 오녀의 집으로 가래. 하지만 왼쪽이 기대되는 곳에 와이들아... 외국의 집으로 가래. 다시 왼쪽을 가라. 그리고, 왼쪽으로 가라. 이번에는 아카롱이. 전에는 아카롱이. 멈추지 않으나. ゆうチャーリー! 愛してるー! へへ、 뭐야? ふぅ... キウスケさんはまだ中にいらっしゃる キウスケさん? 禁は終わられたのでしょ? 読んで経 열けどたくさんにそうになった Tell人の21歳 abolitionism ischen 言霧協定します 諻よt! ははっはっはっ Anna고 あ、進成、強調ςここを問いなっ sur 有茶歷行われるのは理由 大変だったアディオディあ、人気が立つ societ expの後に一度の貴重な時間でしょ 他のカレーキの時必定だって 隆も乱人間会からない人がいいなんだから キウスケさん... 아, 미안해요. 대단한 소리를 낸다. 그렇군요. 당신의 모습을 나쁘지 않도록. 残念하지만, 대단하게 돌아올게요. 사랑해. 슈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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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듣고 기뻐한다고. 또 만나러 온다는 건데 탈락하고, 일부러? 봐봐. 봐봐.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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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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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했었죠 뭐지? 얘는 눈치 깐 거 같은데? 이 세상에 의지 너의 역할은 아직 모르고 하지만, 이 다음의 논란이 있습니다 力의 논란이 있다면, 세상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 문을 열어가서, 진심으로 노력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응 모르겠는데? 나는 아까 거기서 멸망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냥 대목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네? 정하도 해야 돼? 정하도 해야 돼? 몸에 부자가 씻어준네 정하도 해야 돼 가자고 응 뭐야 여기가 아닌가? 응 똑딱 똑딱 절로 가야 되나 본데? 왜 이렇게 가는 곳마다 길이 다 틀리면 일로 가도 되는거야 아닌가 막혀있나? 막혀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네 일로 가가지고 절로 넘어가면 되는거 아니야? 아 아 아 망치맨 잡아볼까 망치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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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뜨려 지렁이 했다 지렁이 지렁스 인하 압축 두마리 좀 아픈데? 아니 많아! 아니 마법을 써야지 뭐하는 거임? 아 죽었다 이거 오 살았어 슈퍼 하이테이션 슈퍼 하이테이션 더 쎄지나 마법이? 더 쎄진 거 같기도 하고 전투 이렇게 tiene 니레미트 님의 니레미트 특히 마결계를 익혔다 시험 보러 왔습니다 스승 코우 샤싹의 종류 뭐야 얘를 이겨야 된다고? 샤싹의 종류 샤싹의 종류 샤싹의 종류 야 너무 쎈데 이걸 어떻게 이겨 샤싹의 종류 지금 내밀업 좀 하고 와야 되겠는데요? 역시 내밀업을 안 하고 와서 이렇게 돼 버린건가 아 이거 매콤한데 게임이? 다정조장한거여서 해야지 다행이네 다행이네 레벨링도 하고 방어로 방어로도 좀 껴고 와야되고 그런 느낌인데 지금 다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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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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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3포인트 기라니 아 경험식 짭짤하게 주문이 없냐? 오 한 방 지팡이의 신비한 힘을 담아 때때로 죽은 두번 사용? 어 이거 배워 물론 확률이 낮을 수 있겠지만 두번 발동하네 바울은 너무 약해 바울은 너무 약해 오 경험식 많이 줬는데 춤은 하드를 익혔다 얼음 갈라요? 얼음 갈라요? 여기가 노아다 장소다 이 매벌레벌레들 공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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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음! 몇 가지 올려야되지? 양성지팡이 상태로 전투에서 이기면 MP1 회복? 별로인데? 이거 배우고 저거 배워야겠다 공격마법 폭주마법진? 어? 나쁘지 않은데 7포인트 필요하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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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 방이죠? 이제 가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전에 마을도 한 번 갔다가 택 좀 사온 다음에 사야겠다. 마을 어떻게 가지? 쓰면 되나 이거? 마을 돈이 200원이 있는데 잠깐만 5타나 사면 되겠지? 공격마법이 2 늘어나요. 더 좋은 거 없나? 좋은 거 없네. 5타나 사면 되겠지? 1타나 사면 되겠지? 2타나 사면 되겠지? 1타나 사면 되겠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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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0일? 마이다네. 상황을 지켜보고 이제. 허어엉. 내가 이럴 자에게 하이큰 섬까지 올려서 왔다고. 아프지? 어 좀 아픈데 나도? 아 이 새끼 지도 쓰네 안돼! 다 나왔냐? 이번에 못 잡을 것 같은데 잠깐 한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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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뻗겨 약 췄어 욕심부리지마 내가 4왕을 뻗어 그냥 가버렷! 300포인트 2옵했네 2옵했네 라리오를 왜 익혔다 2옵을 익혔다 마이타다와 오마에 요구 간밭다 헛 쟤네 쟤네 두명은 어떻게 됐어 내가 다가 2옵나 다가 3옵나 2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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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 2옵나 3옵나 너희도 그 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미래의 도로가... 잘생겼어 이제 미코 히메야님에게 1년 전의証을 받으면 마나비의 2화는 골고라 그럼 다음 큐스케와 아사나기여 아사나기여 제노 지금 탈락하잖아 큐스케여 무너지 에헉 아사나기 테스트 허니 형님 향긋이 형님 형님 이러면 탈락하면 웃기겠다 쨉! 뭐야? 돈가스야? 돈가스? 돈가스 나왔다 스승 당해버렸는데 힝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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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힝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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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마을들 보여주고 있는 건가 보네 내가 고르려고 했던 마을들 다 보여주나봐 힝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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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힝힝 힝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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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장에 사라졌어. 마장에 사라졌어. 마장에 사라졌어. 마장에 사라졌어. 마장에 사라졌어. 마장이 사라졌어. 마장에 사라졌어. 배음의 돌들로 돌아가네 마을로 가면 되나? 무녀의 집으로 가네 이제 아마 체험판 끝나지 않을까요? 여기서 딱 끊고 끝날 것 같은데 여기에서 게임 보고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 재미있지도 않고 재미없지도 않고 그냥 그런 느낌? 평타치 느낌? 그냥 렌더시아 전설의 용사? 득회 11회에 전설의 용사가 주인공이었잖아 이거는 뭐지 그러면? 그리고 렌더시아는 거대와 얼음에 탄생했다는 뜻 그光은 동일한闇의 탄생 아사나기 Kyusuke 그리고 그녀 너희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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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世界に何かが起きているんだ コイツとの勝負なんて小さなことにこだわってるバッ 朝なめ、どなたには優れた英知がある 旅をしてその力を育てる 石?それは一体 それではすだちの優を始めます 大いなる風の神より そして、ハグ組の世界中 一人前の力を持ってこの者たちに その証を与えたまえ 世界に何が起きてる 世界に何が起きてる それを持てば 世界に何が起きてる 国の王との違憲も許されることでしょう さあ、行きなさい この学問の村が誇る若者たちよ そなたらの未来に 世界獣と 風の守りがあらんこ それは 私は ユーチャーリンに相応しい男になってみせろぜ ふふふ それでは おさき あぎょーす まあ、同僚 아니었어? 私も行くよ 世界に起きていることを解き明かすために 世界に起きていることを解き明かすために そして そして さっきヒメヤ様がおっしゃった言葉のシーン 君も元気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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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ようやく分かりましたよ 古代の復活に失敗し 死んだる彼女は 何故こうして生きているのか 君の本当の姿は 君も元気で 悪いなる使命を果たすために 魂を救われ 분장 키엠블론? 그 몸의 몸은 엘르프의 선물이었습니다. 저의 전쟁에 이끌고, 그의 존재가 이끌고, 그의 존재가 이끌고, 이끌고 있습니다. 아사나기사들이 수다치의 기회를 지켜봅니다. 아, 그의 관계는, 바람의 마을 아즐라를 찾아가라 연금 가마솥? 왜 안 끝나지 게임이? 게임이 안 끝났는데? 게임이 안 끝났는데? 뭐야? 나가면 끝나나? 나가면 끝나나? 어? 바람의 종류 아 끝났네요 체험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체험판에서 모험을 이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 제품판